또작스러웅 다음주에 лож viol Folha 흰색 왜 이러는 거지? 어머 아들 어머 우유 생애 축하해 으 talk 물어보는 거야? 하핫 우리 아들 술 한잔 한거야? 어? 술 한잔 했어? 술 한잔? 지금 말이야? 엄마 지금 밥먹고 있어 근데 지금 브이라이브하고 있거든 잘 놀고 있어? 못생겼다구요? 우리 가봐야 해 여러분 가족들이 못생겼다고 하는데 엄마 브이앱을 브이앱을 추려도 한 번 할래? 저희 집에서 지금 브이앱을 하는데 가족들이 신기해요 아 제가 민규 모차르트 닮았다는 얘기였네 모차르트? 모차르트 같다고 오늘 머리가 모차르트 같다고 모차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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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모차르트? 근데 이거는 진짜 너무 좋아 모차르트 진짜 천재야 저게 뭡니까? 모차르트 약간 모차르트 그 분 같다는 것도 아니고 그거 같지 근데 누나 밥먹기가 싫어 왜왜 스트레스받아 요즘 뭐 의심이 많아졌어요 다 형 때문에 그래 형이 의심을 많이 키웠어 그치? 아니 지금 내 거 아 형 브이앱 키진 않았지? 안 켰지? 안 켰지? 알겠어 내가 스무 살 때 나한테 주는 반지예요 선물로 스무 살 때 아 스무 살 때 디노가 디노한테 준 반지인데 야 스무 살 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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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무 살 때 아 스무 살 때 그게 아니야 우리 디노 성공했네 아니 야 야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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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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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거 돼? 더블 브이라이브 돼? 몰라 알게 야 와서 같이 먹자 민규야 우와 재밌겠다 저 쪽집 이두집 나 하하 민규 진짜 하려나 본데 저 쪽집 이두집 남아가지고 누가 더 먹방 잘하나? 현실 표정이 나올 거 같은데? 오 굉장히 물 떨어졌네 너의 본 모습을 보여줘 눈썹 웨이브? 눈썹 웨이브? 눈썹 웨이브 여기부터 올라가야 되나? 아 한다 내가 눈썹 웨이브 눈썹 웨이브 아 오빠 눈썹 움직일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일단은 눈썹도 움직일 수 있냐고 일단은 눈썹도 움직일 수 있냐고 오 눈썹 연기 눈썹! 아 불편해 인기는 눈썹을 잘 쓰네 그러니까 아유 불편해 아 또 났어! 김 눈썹! 김 눈썹! 인기가 눈썹을 잘 쓰네 인기가 눈썹을 잘 쓰네 인기 형이 눈썹을 좋아해 눈썹 밀면 어떡하냐 오 땀 아 네 흥 한쪽씩 말 올려보자 포기 윤주님께서 10시간 깔끔하게 채우자 10시간을 채우면 내일 아침이죠 손 크게 알려줘요 저 손이 그렇게 작은가? 작은 것도 아니고 큰 것도 아닌 그런 느낌적인 느낌? 저 손은 되게 어렸을 때 예쁜 소리 많이 들었는데 손이 너무 작습니다 이것은 귀엽다 댓글이 진짜 귀엽네요 손이 너무 작습니다 이것은 귀엽다 제가 손이 작나요? 작단 생각을 잘 해봐서 애기였을 때부터 손이 컸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맞아요 제 손 진짜 커요? 얼굴이 작은 게 아니라 손이 큰 거 제 손이 진짜 크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굳고 팬분들이 우리 캐럿들이 10시간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 분들은 10시간 10분 채워 이렇게 얘기하고 정신 사나 가 가!